홍콩 영화, 홍콩 무술 영화 하면 떠오르는 분 야 근데 이분이 벌써 70살이 되셨대요 이 배우 소식입니다 취권하면 그냥 성룡이죠 근데 사실 성룡은 대역 배우를 안 쓰거든요 힘든 장면, 무서운 장면, 어려운 위험한 장면을 본인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늙지 않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공개된 사진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백발의 수염도 하얗이고 우리가 알던 그 성룡이랑 조금 달라지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다시 봤는데 우리가 알던 그 성룡이 웃는 모습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천에서 열린 행사장에 참여한 사진인데 검정색 쿵룡 입고 안경을 썼지만 더 눈길이 가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백발의 흰 수염 세월의 직격탄을 맞은 듯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알던 성룡 도대체 어디 가고 저렇게 나이 든 모습으로 찾았나 싶은데 팬들이 내 어린 시절 이제 정말 끝난 게 아닌가 싶다 괜히 울고 싶은 기분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룡은 그야말로 우상입니다 아까 보셨던 취권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워 그다음에 사형두수 같은 영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역 없이 액션을 그대로 다 소화하는 그런 멋진 모습 보여줬잖아요 성룡을 추억하는 팬들이 아직까지도 그때 그 시절 성룡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흰머리뿐만 아니라 약간 덩치도 조금 좋아지는 통통해진 듯한 모습이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키찬, 성룡은 원래 되게 동안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70이라 해도 갑자기 확 늙어진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?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이 사실 알고 보니 분장이었던 겁니다 사진이 화제가 되니까요 배우 성룡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백발과 흰수염은 영화를 위한 연출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일축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70번째 생리를 맞이해서는 나이를 먹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른다 이런 소감까지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 건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?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